사이언스 매거진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성에 대한 재미있는 상식과 우주 여행 시대를 열기 위한 세계 각국의 최신 뉴스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태형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목성 위성의 표면에 용암이 파도처럼 일렁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목성의 첫 번째 위성의 이름이 이오라는 위성이에요. 이오는 지구의 달 정도 크기에 질이 한 3,500km 정도 되는 위성인데요. 이 위성은 활화산이 한 400개 정도 되는, 태양계에서 가장 활화산이 많은, 용암이 많이 흐르는 그런 곳이거든요. 지난 2015년에 찍은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이 2호에서 지름한 200km 되는 거대한 용암호수가 있고 이 용암호수에서 용암이 물껴치는 모습이 마치 지구의 바다의 호수에 파도가 치는 모습 같더라. 그러니까 200km가 되는 거대한 호수에 뜨거운 용암이 물껴치는 모습. 상상만 해도 대단하겠죠. 그래서 태양계에서 지구 말고 활화산이 존재하는 곳은 행성 중에는 금성이고요. 나머지는 없는데 이 2호는 굉장히 활화산이 많고 지구보다 한 100배 이상의 마그마가 흐르는 거의 지옥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은 위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용암이 흐를 수 있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위성에서 많은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흐른다는 것은 이 2호 자체가 목성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성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한 번 공전하는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2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공전하다 보니까 목성을 향한 쪽과 반대쪽 거기에 중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조성역이라고 가끔 설명을 드렸는데 목성을 향한 쪽과 반대쪽이 서로 중력이 틀리다 보니까 거리가 틀리니까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2호 자체에서 앞뒤로 찢어지는 힘이 생기고 또 목성에는 위성들이 큰 게 많거든요. 2호 옆에는 가니메데, 칼리스터, 에어로파 이런 큰 위성들이 같이 있어요. 이런 위성들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중력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불쌍한 2호에서 여기저기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계속 마찰이 일어나면서 계속 거기서 열이 발생하고 계속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작지만 굉장히 목성이 가까이 있고 목성의 중력이 앞뒤가 틀리면서 주위에 있는 다른 위성들의 심도 같이 작용을 해서 이런 용암이 많이 흐르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보통 태양에서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뜨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마찰열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마그마가 흐른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 지하에는 마찰 때문에 바다가 생기는 거고 결국 목성의 중력이 앞뒤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 목성 주변은 참 재미있는 위성들이 많은 것 같네요. 또 화성에 대한 소식도 있는데 화성의 새해가 시작됐다. 1월 1일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1월 1일 새해를 보고 있죠.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1월 1일을 새해를 썼느냐. 사실 1월 1일은 우리가 임일이 정한 날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모든 문화에서 1월 1일을 새해로 보지는 않았죠. 옛날에 이집트 운명 같은 경우에는 춘분을 기준으로 새해를 시작을 쟀고요. 이번에 화성의 새해가 시작됐다는 건 뭐냐면 2년 전부터 나사 과학자들하고 그다음에 펜실베니아주에 보면 화성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서 마스라는 마을이. 우리나라에도 화성이 있지만 거기에서 화성 탐사를 기념하면서 앞으로 화성의 인류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성으로 해서 화성의 새해맞이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 5일부터 새해맞이 행사가 벌어졌는데 그 새해를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화성에서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 화성도 지구처럼 기울어져서 돌거든요. 지구는 23.5도 많이 들어보셨죠? 화성은 25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시간도 하루가 24시간이에요. 하지만 지금보다 멀리 있으니까 1년은 더 길겠죠. 1년이 687일입니다. 687일 동안 도는데 돌다가 화성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다가 적도와 만날 때 즉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질 때 그때를 춘분, 지구로 추면 춘분이거든요. 이때를 1월 1일로 정하자, 화성에. 그래서 2년 전부터 행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5월 5일, 5월 6일 이틀 동안 행사가 벌어졌고 다음 새해는 2019년 그러니까 거의 687일 후니까 2019년 3월 23일 날 혹시 필라델피아에 있는 페시베니아에 있는 화성이라는 자그마한 인구한 처치변경밖에 안 됐는데요. 가면 멋있는 또 재미있는 화성 행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있다고 해요, 화성에.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의 계절의 변화가 있는 이유는 지출이 기울어져서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름에 더운 이유를 지구와 가깝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쪽으로 북반구가 기울어지다 보니까 북반구는 여름이고 반대로 남반구는 겨울이죠. 가까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성도 지구처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있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지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거의 세 달씩이잖아요. 이 화성 같은 경우에는 봄이 제일 길어요. 한 190일이 넘고. 반대로 이제 가을이 제일 짧아요. 142일. 거의 한 50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궤도가 적도보다 위에 있는 쪽이 훨씬 더 길고 밑에 있는 쪽이 짧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목성, 위성 2호 얘기도 했고 화성 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수성 소식이 있네요.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수성인데 자라면 새벽에 수성을 볼 수도 있다고요? 사실 수금지어 목토천에 이건 보면 가장 우리가 많이 외웠던 태양계 행성이죠. 오행성이라고 해서 수금, 화, 목토는 항상 우리가 맨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성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성은 워낙 태양이 가까이서 돌다 보니까 수성을 보기가 힘들어요. 보이더라도 그것이 수성인가? 알 수가 없겠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약 88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태양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알기가 힘든데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 때 그때가 해가 지거나 해가 뜨기 전에 보기 가장 좋은 때죠. 그러니까 요새가 18일이 해에서 가장 멀리 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때였어요. 서쪽으로 해가 지잖아요. 서쪽으로 멀리 있다는 것은 해보다 먼저 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번 주말까지 정도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한 1시간 반 정도 먼저 뜨거든요. 수성이. 그러니까 한 3, 40분 정도는 수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성은 금성이 굉장히 새벽에 밝게 빛납니다. 금성이 워낙 밝게, 금성이 한 3시 반쯤 뜨거든요. 금성이 뜨는 방향대로 금성 뒤에 보이는 가장 밝은 별이 수성이에요. 그래서 한 4시 반 정도, 해뜨기 전이니까 한 4시에 4시 반 정도, 동쪽이 좀 트여야 돼요. 지평선이 트인 곳에 가시면, 혹시 동해안 가실 일이 있으시면 금성 뒤에 밝게 떠오르는 수성. 수성을 보시면 장수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숫자지만 워낙 보기가 힘드니까 목숨 숫자 쳐서 수성. 보기 드문 거 보면 운이 좋다. 그래서 요새가 장수할 수 있는 좋을 테니까 동해안 가시는 분들, 동쪽 지평선 트여 있는 곳에서 해뜨기 전에 금성 뒤에 따라오는 수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우주에서 생활을 실험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외부와 단절한 채 생활하는 훈련을 시작했다고 해요. 네, 사실은 이게 월궁 1호라는 곳에 150평방미터. 그러니까 대략 한 50평 되는 곳에 4명, 남녀 2명씩 4명이 들어가서 1년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고립된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모든 걸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물도 만들어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단백질은 곤충을 재배해서 곤충 재배가 아니죠. 식물을 재배해서 먹고 거기에 곤충을 키워서 거기서 단백질을 먹고 애벌레 같은 것도 먹고 이렇게 해서 1년을 버텨야 되는 실험입니다. 러시아에서나 미국 이런 데서는 앞서서 이런 실험들을 먼저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 번째인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남성들만 모여서 한 500일 이상 고립된 생활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때도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음식을 외부에서 공급한 인스턴트를 먹었던 거고 미국도 하와이의 마우나 로아라는 데서 8개월, 1년 단위의 고립된 생활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이미 음식을 직접 재배하지는 않고 또 밖에 나가고 싶으면 우주복을 입고 밖에 나갑니다. 우주처럼. 그래서 이렇게 아주 고립된 속에서 1년 동안 자급자족, 소변까지 다 걸러서 먹어야 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은 아마 중국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앞선 미래를 바라보고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상당히 부럽기도 하네요. 그런데 참 고생이 될 것 같아서 걱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형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